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서 성령님의 지혜로움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저희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받을 자격은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허물과 저로 죽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He is the promise of Genesis 3.15, Isaiah 7.14, Isaiah 53, where He came and He took the cross for me and for you.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고 사도행전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증인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건 이웅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장악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자를 붙여주셔서 이 휴스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남미와 멕시코에 정말 크리스도의 제자삼는데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만 제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경제력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혼드라스의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을 전파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호와 보물이 숨겨있다는 그 비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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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